여러분 싸우고 윤석열을 끝장내고 민주당 정권 만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도 통합, 둘째도 통합, 셋째도 통합입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통합하지 않으면 싸움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정말 짠했습니다 제가 얼굴은 좀 동안이어도 제일 마청이에요 제일 큰형입니다 내년에부터 지하철 무임승차예요 제가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기는 것, 우리가 이기는 것 원팀이 돼야 합니다 원팀이 돼야지만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조기 대선하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족한 저 정봉주가 많은 사랑을 얻었습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매번 컷오프 됐는데 이번에는 공천 받고 공천장도 반납했는데 최고위원 나와서 진짜 많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이 정권 끝장내겠습니다 이명박 감옥을 보냈던 물론 저도 감옥에 갔지만요 그 결기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아계신 김두관 후보께서 어제 부산에서 분열적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갯딸에게 점령됐다 저는 김두관 후보께 평소 존경하는 선배이지만 요구합니다 그 말씀 철회하시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조정동이 좋아하는 그런 분열적 발언에서는 안 됩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철회하고 사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청래 최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려했습니다 최고위원 얼마나 잘합니까 법사위원장 얼마나 잘합니까 모두 다 정청래가 될 수는 없지만 정청래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정봉주 싸움으로 검증된 싸움꾼입니다 모두 다 정봉주가 될 수는 없지만 최고위원의 국힘이 가장 무서워하는 입 윤석열을 쓰러틸 입 정봉주 하나쯤은 최고위원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통합으로 이기겠습니다 온몸으로 던져서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여러분